안녕하세요. 류신아 삽입과 원장 김창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임신여행을 떠나볼텐데 오늘 떠날 여행 목적지는 임신 33주입니다. 33주면 9개월이죠. 사실 9개월부터는 양수파수나 조산이 잘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여행에 앞서 오늘도 간단히 태아와 산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짚어보고 오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아는 사실상 폐를 제어한 거의 모든 기간이 성수가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은 양수로 호흡연습을 하고 일부 기간만 조금 더 다듬는 시기인데요. 그럼 엄마인 임신부는 어떤 몸의 변화를 겪고 있을까요? 지난번 강의 때도 설명드렸던 골반뼈의 류신아 가정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치골과 골반통 혹은 요통과 함께 변비나 치즐도 생길 수 있는 좀 많이 불편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실을 상기하고 이제 본격적인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선은 태아의 성장과 발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하던 대로 태아의 외형적인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3주가 되면 태아의 키는 42에서 44cm, 체중은 1.9에서 2.1kg 정도 되죠. 태아는 이제 외형적으로는 거의 다 자란 상태인데요. 피부의 솜털도 거의 다 사라진 상태인데 대신 머리카락이 숱이 많이 늘어납니다. 손톱도 손가락 끝에 다다를 정도로 자랐는데 발톱은 아직 덜 자란 상태죠. 이전까지 붉은빛을 띠던 피부도 색이 옅어지면서 분홍빛으로 바뀌는데요. 피아 지방이 체복 많이 늘어나 쭈글쭈글하던 태아의 피부는 주름이 거의 없어지고 살이 차오른 것 같은 포동포동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태아 피부 밑에 있는 백색 지방은 태아에게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데 태어난 후 체중을 조절하는 역할까지 하죠. 이렇게 거의 태어난 모습을 거의 다 갖춘 태아가 아직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성기인데요. 남아인지 여아인지에 따라 이 부분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태아의 생식기는 사실상 완성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남아의 경우 고안이 염렁으로 내려오는 시기인데도 하나 혹은 둘 모두 제자리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로 출산을 하게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백의 첫 돌 전에 제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럼 이제 태아의 내부적 변화를 살펴볼까요? 이제 신체적인 조건으로 보면 거의 다자란 태아는 감각이 제복 발달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특히 엄마나 아빠 혹은 다른 누군가가 배를 쓰다듬는 감촉을 자신을 쓰다듬는 감촉으로 느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꾸준히 태아와 많은 교감을 할 수 있게 이야기도 많이 하고 배를 쓰다듬어주면 태아의 감각 발달과 정서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부에 있는 기관들도 배를 제외하고는 거의 완전히 성숙된 시기이기 때문에 조기 출산을 하더라도 생존이 가능한 시기인데요. 그럼 아직 덜 발달된 폐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배는 태아가 태어나기 전에 양수를 지속적으로 들이마시며 태어난 이후의 호흡연습을 양수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방강에서 하루 0.5리터의 소변을 보면서 이 소변을 다시 마시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며 호흡연습을 하죠. 그래서 이 시기의 양수는 대부분 태아의 소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태아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변화는 태아의 체내에 있는 모든 호르몬 분비선들이 거의 어른과 비슷한 크기로 자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조산은 그 이전 시기의 조산보다는 상대적으로 태아가 훨씬 안정적이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엄마인 임신부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미 간단히 훑은 내용만으로도 왠지 걱정이 앞서시겠지만 제 강의를 차분히 들으시면 오히려 이런저런 사항이 생겼을 때 대처하기 수월해지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32주가 넘어가면 골반은 이제 출산을 준비하기 위해 느슨해지는데요. 거기다 커진 자궁과 그 무기로 인해 치골과 골반통이 생기는데요. 치골은 골반뼈가 연결된 부분을 말하는데 그 부분에 통증이 생기는 건 매우 흔한 정상이죠. 33주쯤 되면 출산 준비를 하기 위해 호르몬 분비가 임신 초기 때처럼 많아집니다. 이때 나오는 항체 호르몬과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척추와 관절에 변화가 생겨 요통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엄마가 힘든 이 시기 동안 태아는 컵속도로 성장을 하는 시기라 다른 때보다 체중이 더 빨리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태아는 태아도로 크기가 커지면서 뱃속에 여유 공간이 없어진 임신 후에겐 가스마리가 나타나죠. 보통 일주에 220g 증가해 이럴 때일수록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한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명치 가까이까지 올라온 자궁으로 인해 흉부를 위쪽으로 압박하면서 위도 압박을 받는데요. 그래서 식사를 충분히 하기가 힘들죠. 그래도 식사를 그리기보다는 건강한 식단으로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커진 자궁으로 인해 윗뿐만 아니라 심장에도 압박이 강해지면서 심장 복통이 급해지고 숨도 매우 가빠지는데요. 임신부가 느끼게 어깨로 숨쉬는 기분이 든다 할 정도로 매우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편 복부는 배꼽이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볼록해지고 배가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커진 자궁이 방광을 압박해 소변 번호 횟수도 늘어나는데 종종 요실검 정상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변을 받는데도 배가 묵직하고 잔뇨감이 남아있는 느낌도 흔한 정상이죠. 약가린 자궁에도 소변이 새는 정상도 종종 있으니 벤티 라이너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런 신체 변화들로 인해 불편하고 힘든 감정도 크겠지만 사실 출산이 가까워지면서 출산에 대한 공포증이나 걱정이 심해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불안감이나 공포감은 대학에게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되도록 마음을 편히 갖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임신부가 겪는 신체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봤으니 이제 33주의 임신부가 하면 좋은 건강관리와 생활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가지로 정리해 왔으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집안일은 조금씩 나누어서 하고 자주 휴식을 취하고 무거운 물건은 들지 않습니다. 이제는 몸이 많이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가벼운 산책이나 쇼핑도 무리로 느껴지는 시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했던 집안일도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집안일은 조금씩 하시고 힘이 드는 일은 남편에게 도움을 적극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동은 조기 양막파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 배가 차가우면 배뭉침으로 인한 조산 위험성이 있으므로 배를 따뜻하게 합니다. 몸이나 배가 차가우면 배뭉침의 현상이 일어나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여름에 냉방을 해도 땀이 많이 나지 않을 정도로만 약하게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는 여성분들이라면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그럴 땐 무릎듣기를 준비해 배와 무릎을 가려주거나 가디건 같은 것을 걸쳐 몸이 차가워지지 않게 신경을 씁니다. 세번째, 양수파수가 되지 않도록 행동에 조심합니다. 33주부터는 양수파수나 조산이 잘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행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조차 갑자기 일어나면 배가 당기거나 배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짓고 천천히 일어나셔야 하죠. 네번째, 출산할 때 필요한 상황들을 생각해 보고 출산을 위한 호흡법과 예안법을 연습합니다. 출산이 임박해져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변수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하죠. 갑작스럽게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하는 경우 또한 헌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출산 준비나 출산 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출산을 위한 호흡법과 예안법은 분만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텀텀이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번째, 모유 수유를 위한 유방관리를 합니다. 출산 후 모유를 먹기 위해선 유방이 묻히지 않도록 꾸준히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번째, 신체적으로 불편한 정상이 많아짐으로 2시간 이상의 장거리 운전은 피해야 합니다. 1시간 이내의 운전은 괜찮지만 임신 후기에 2시간이 넘어가는 장거리 운전은 임신부에게 좋지 않은데요. 장시간 일정하게 몸에 흔들리는 차 안에 있다 보면 배의 자극이 가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인이 운전하지 않더라도 차에 장시간 앉아있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임신 후기에 다다르면 주의력이나 신경 또한 평소보다 둔해지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도 높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운전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33주에 해야 하는 건강관리와 생활수칙에 대해 살펴봤으니 그럼 마지막으로 이식이 해야 할 영양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태아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태아가 좋아하는 음식을 섭취합니다.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유제품, 정백되지 않는 곡류 혹은 단백질 같은 식품은 태아의 성장과 건강에 필수적인데요.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식사는 태아와 임신부 본인에게도 좋습니다. 둘째, 태아를 오염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일이나 채소를 졸여하기 전이나 먹기 전에 철저히 씻어야 합니다. 과일이나 채소에 묻어있는 농량이나 불순물이 다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잘 씻어 먹는 것이 중요하죠. 셋째, 저 칼로리이면서 영양가가 풍부한 다양한 간식도 챙겨 먹습니다. 임신부에게 간식으로 가장 좋은 것은 우유인데요. 그 외에도 흰살, 생선, 두부, 야채, 과일, 해조류처럼 칼로리가 낮지만 단백질, 식이섬유, 무기질, 등의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이 좋습니다. 기름기가 적은 방식으로 조리하거나 조리된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죠. 넷째, 패스트푸드는 칼로리가 높고 기름기도 많아 임신 말기에는 위험한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는 칼로리가 높지만 영양분도 불기능적인 식단이라 임신부가 먹기에 적절한 식단은 아닌데요. 특히나 염분이나 지방을 가다 섭취하다 보면 임신 중독증이나 태반 조기 박리 등 임신 중 올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임신 33주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출산 시기가 임박해서 오는 만큼 몸도 많이 힘든 시기이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출산 준비를 시작하고 출산 이외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둘 필요가 있는 시기인데요. 되도록 자주 남편과 대화를 나누면서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고 도움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비상연력처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죠. 사실 위에서 설명드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지내고 마음을 편안히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성장을 마친 태아는 감정이나 신경 발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 다들 편안하고 안정적인 임신여정을 마무리하길 바라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